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선동은 단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해명하고 증명하려면 수십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밝혀냈을 때는 이미 대중은 선동되어 있는 상태다 역사상 최고의 선동가인 요제프 개빌스의 말입니다 조작과 선동이 자라는 땅에서는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의 작은 씨앗에 불과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땅을 가시덩글로 뒤덮을 것입니다 조작과 선동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멸입니다 지난주 한 언론을 통해서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가 공모한 탄핵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가짜 시나리오를 쓰고 영상까지 미리 찍어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는 바로 명품백 몰카 공작의 주범들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김만배 신앙님 녹취 조작 및 대선 개입 사건으로 시작된 사기 탄핵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김규현 JTBC 제보 공작 의혹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더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정권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저급하고 저열한 공작과 선동을 속주삼아 실제로 무도한 탄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은 출근길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작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야당의 탄핵 발휘는 그저 하루가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알람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조작과 선동 사기 탄핵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TF에서 가짜 뉴스와 무도한 탄핵 공작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국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국군정보사령부 기밀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간첩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도 현행 형법을 시급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간첩죄 개정이 안 돼서 기밀이 유출됐느냐며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간첩죄 개정에 대해서는 애써 눈 감으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안보가 최우선입니다 국회는 간첩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저부터 관련 입법토론회를 개최해서 간첩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야당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한국도사치고なん첩죄에 대한 합리적인 과정입니다 한 S3 6 5